자 안녕하세요 엠스원 정승혁입니다. 드디어 추석 명절 올해 상당히 긴데 다들 이번에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뭉쳐서 제가 인사드리려고 합니다. 자 올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. 사효과. 아 네네 추석 추석 보내세요. 네 엠스턴 연구소 직원분들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엠스턴 생산본부 직원입니다. 올 추석 잘 보내시고요. 행복하세요. 하나 둘 셋 추석 잘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왜. 그래. 제발 으악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